다 깨졌네. 이건 다 언제 준비했어요? 선배랑 데이트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. 선배 또 잘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. 발. 아, 내가 할 수 있는데. 발. 지켜나갈게. 한 번 신어봐요. 뭐야. 그래서 어제부터 이 큰가방에 메고 다닌 거예요? 난 그것도 모르고. 창식 씨 패션 진짜 너무 구르다고 생각했는데. 안 무거웠어요? 선배가 아프면 제 마음이 더 무거워요. 왜? 분명히 일어났어. 부끄러울 것 같아요. 다들 어디가 있니? 나. 토네. 안. 선배... 괜찮아요? 누가 보면...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확 잃어버릴게요. 근데 지금은 그냥... 이대로 잊고 싶어서. 네.